자 비타민 c 근 손실에 대해서 가끔 이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비타민 c 를 먹으면 근육 손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거 자 비타민 c 를 먹으면 근육 손실이 일어난다면 누가 비타민 c 를 먹겠습니까 예 누가 먹겠습니까 근 손실이 아니다 근육을 오히려 키우 키우는데 비타민 c 가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시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비타민 c 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라 이게 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c 를 먹으면 근육 손실 이라고 하는 말은 왜 나오게 됐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오게 됐느냐 근육을 키울 때 어떤 원리로 근육이 커지느냐 성장을 하느냐 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젖산이 축적이 되고 축적된 이 젖산으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자극이 일어나서 그 자극을 다시 떨쳐 내기 위해서 자극을 극복하고자 근육이 더 튼튼해진다 많아진다 단단해진다 이런 원리가 됩니다 즉 근육이 커지려면 젖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젖산이 필요하다 젖산이 필요한데 젖산을 없애는 놈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젖산을 없애는 놈이 누구냐면 비타민 c 입니다 젖산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젖산이 필요하다 비타민 c 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비타민 c 를 먹는다고 해서 있는 근육이 사라진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비타민 c 를 안 먹고 운동을 해서 젖산을 더 만들어서 근육을 키운다 이때 한 가지 근육은 크지만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젖산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 상황은요 활성산소가 과하게 발생하고 있고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는 나의 혈관 벽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시고 싶으시면 활성산소를 없애고 젖산을 없애가면서 근육을 키우는게 더 올바른 근육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지 비타민 c 를 안 먹고 젖산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뭐 그래도 하시고 싶다 그러면 뭐 해 보시는 것도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 같으면 이 비타민 c 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c 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생기는 젖산을 다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량이 그만큼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내기가 어렵다 즉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산소 발생량은 많아진다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이 노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를 많이 만들어 내고도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지고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를 먹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고려를 하셔서 비타민 c 드시면서 운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운동 능력이 훨씬 더 향상 됩니다 1 2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